네, 이번도 문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고덕동 제일 풍경체 3차 센텀 아파트 보유 중인데 팔라고 연락이 오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팔라, 이런 연락이 많이 올 때는 이쪽이 참 호재가 많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쪽 실제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팔아주세요가 많은데 팔라게 올라온다는 건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긴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바로 옆에 300조까지 투자를 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뭐예요? 중심이 여기구나. 그러면 이 주변은 웬만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서 뭐 내 나름대로 공부하겠다. 뭐 내 나름대로 임장하겠다. 대부분 삼천포로 빠집니다.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임장이라는 게.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쉬운데 어쨌든 포인트는 중심이 여기니까 이 주변에 미리 눈 감고 부동산 사신 분들은 전부 다 벌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욕심을 내고 있는 동네다. 보면 원래 지지역이었는데 평택 지지역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부동산들을 반도체, 반도체 전용 주거 타운으로 이걸 개발하려고 정부에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걸 개발 발표를 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보상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이게 막 2030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좀 꽤 많이 올라서 부담감이 좀 없잖아. 있는 동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개발이 계속되는 동네고 그리고 여기는 풍경채 에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센텀이 됐든 포레스트가 됐든 뭐 리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파트에 영어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에듀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 학교가 들어있구나. 학교가 많은가?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제주국제학교처럼 이런 국제학교가 유치된 곳이 평택입니다. 이유는 평택항이랑 가깝고 대기업과 엘리트와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자급자적 도시로서 컨셉을 잡은 게 평택이어서 어쨌든 물량도 많고 개발도 많고 이래저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발 투자, 기업의 투자, 정부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단기적인 호재를 지금 보시면 큰일이 난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을 봐도 우리가 남성분을 봐도 순간 괜찮네 해서 하면 큰일 나듯이 이 사람이 앞을 봤을 때 좀 괜찮나? 좀 성실하고 좀 괜찮나? 나를 아껴주나? 마음씀씀인 괜찮나? 미래를 보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큰 그림 이런 것들이 좀 소양이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잘 갖춰졌을 때 미래도 좀 밝게 그릴 수도 있듯이 어쨌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런 풍경채, 에듀 같은 경우는 또 오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팔으라고 해도 보유하시고 그리고 또 팔라 했으면 세금 공부해 뭐해 그럼 또 공부해! 그냥 웬만하면 지금 보유하시고 내가 전 가고 싶은 동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조언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